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한 8월 무렵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 끝에 결국 검찰이 6대 범죄, 선거사범을 포함해서 6대 범죄만 담당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것을 한번 밀고 치는 겁니다. 그 검경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도는 결국은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황우나라는 사람인데 아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에 중요한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판단은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문정권 하에서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치러진 사전선거 조작 문제를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총대를 메고 있는 황우나 씨는 대전시에서 출마를 했는데 황우나 씨 자체가 한 2,300만 300표 정도로 간신히 이겼습니다마는 의혹 대상인 표가 1만 1천 표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하는데 거의 한 90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선거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또 악법을 무리하게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종류의 비극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안들보다 이 문제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 불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작품을 또 전시하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 시리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3구 대선 선관위 작품 전시회 2 원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원도 마저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어제는 보니까 선관위 작품 전시회 1을 그냥 만든 사람조차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또 뭐를 걸어놓았더군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 선관위 작품 전시회 같은 민감한 이슈는 아예 그냥 제작자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방송 탄압으로 보는 사람 수는 적지만 이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악랄하게 언론 탄압과 정부의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렇게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어제 부랴부랴 또 콘텐츠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또 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으실 텐데 자 그럼 이제 3구 대선 선관위 작품 전시회 2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 치루진 공직선거에서는 정치판에 닳고 다른 정치인들과 그들을 보좌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 선거 기술자들이 그냥 감으로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는 뭐 정치판에서 한 5년 10년 정도 그렇게 달고 다르면 금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득표수 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그럼 이제 우리 지지층들이 총 그런 투표수의 한 30%를 차지하니까 거기다 몇 표를 더하면 되냐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득표율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목표 득표수입니다 그것을 단박에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3구 대선에서는 얼마 정도를 설정했는가 하니까 얼추 한 326만 표 이상 정도만 표를 훔칠 수가 있으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직관적으로 계속해서 선거를 해온 사람들은 마치 생업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자기 생업과 관련해서 감각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냥 이번 대선 그럼 몇백만 표 더 얻어야 되냐 이런 것이 금세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구 대선은 한 326만 표보다 좀 더 얻으면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어디서 구할 거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수인 거죠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다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메인서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몇 퍼센트를 하게 되면 몇백만 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이번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1629만 명입니다 1629만 명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조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326만 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과 같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0%를 훔치는 겁니다 도덕질을 20%를 하는 거죠 각 후보에게서 10%를 하는 겁니다 사전선거 투표자 수 혹은 사전선거 참가자 수 혹은 사전선거 선거인수에다가 곱하기 10% 0.1이죠 0.1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재명 후보 쪽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한테서 빼앗는 겁니다 총 20%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26만 표를 훔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1629만 명입니다 1629만 명의 총 20%를 훔치는 그런 종류의 소위 조작 프로젝트가 3구 대선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얼추 25%를 조작했는데 특히 민경욱 의원같이 이렇게 격전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뺏었죠 계산을 해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26% 정도를 빼앗았습니다 26%를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 민주당에 속해 있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에게는 그당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왜 전국이 지역구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지난번에는 257개인가 8개지 않습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지난해도 다 훔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날로 먹었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작업을 한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감각으로 올해 몇 표를 얻어야 되냐 자기들 지지자들이 몇 명 그 다음에다가 몇 표를 추가적으로 훔쳐야 된다 그럼 조작 프로젝트를 정하는 겁니다 사전 선거에서 대부분 다 훔치고 당일 투표에서는 조금 훔치겠죠 사전 투표에 곱하기 몇 퍼센트입니까 20% 각각 10%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는 1632만 표 사전 선거 선거인수입니다 사전 선거에 참가한 수 사전 투표율이 36.93%입니다 그 20%를 전체 조작하면 326만 표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큰 마음을 먹었으면 22% 각각 이재명 후보에게 11%를 대주고 윤석열 후보에 11% 빼앗는 그렇게 하면 359만 표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격차가 351만 표가 났기 때문에 8만 표 차이로 1%만 조작률을 올렸어도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덜 키는 것이 대개 각각 13%씩 할 때 총 26% 정도를 조작할 때 표가 좀 납니다 그래도 눈 감고 그냥 국민들을 그냥 과제나 부거나 괴로 생각하고 26%까지 그냥 조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424만 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20%를 조작할 거냐 22%를 조작할 거냐 24%를 조작할 거냐 26%를 조작할 거냐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의 득 투표율이 굉장히 지난번보다 한 10%를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티나지 않게 무리수를 두지 않고 무난하게 20% 정도만 조작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후보에게 사전 선거 선거인 수의 10%를 더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 선거 선거인 수의 10%를 빼는 총 20%를 조작하는 그런 대형 소위 선거 절도 프로젝트를 진행한 겁니다 예를 들면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한 26. 몇 프로였을 겁니다 그냥 그러면 26%를 가정하게 되면 지난번에는 사전 투표자 수가 26%이기 때문에 1190만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6%까지 조작하더라도 309만 표 정도가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권영세나 김기현 같은 그런 원내 수뇌부까지 총동돼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의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4.15 총선에 1190만 표에서 1632만 표로 늘어난 겁니다 황금 의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상당히 안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확진자 사전 투표나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는 그냥 상당 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방심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에게서는 엄청난 그런 행운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전복시켜서 좌파가 영구히 집권하는 그런 체제를 굳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하고 그를 보좌하는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놓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뇌부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 막판인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그런 사전 투표 동료에 들어간 것은 엄청난 실책입니다 그건 당 자원에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정당입니다마는 그것은 1190만 표 곱하기 20%하고 1632만 표 곱하기 20%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간 겁니다 여기서 이근영 씨가 직접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근영 씨가 거기에 선거를 이끄는 기술적인 면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보고 그냥 이근영의 치명적 오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근영 씨라기보다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치명적 오판이다 민주당에 속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치명적 오판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전산 조작을 해서 투표자 수를 늘리고 326만 표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얼추 맞게끔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표함에 위조 투표제를 투입하더라도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투표함을 까면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그래서 24만 7천 표 차이가 났습니다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절대 재검표하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함 안에 있는 투표지가 난장판이랄 것입니다 일단 숫자가 안 맞을 거고 그다음에 급하게 투입하는 과정에서 절치선이 붙어 있는 거 별게 다 나오겠죠 그런 짓들을 지금까지 문정권 하에서 계속해서 해완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절에 가서 통도사 다니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자연인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경완박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586 운동권 정치인들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악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보통 시민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전산조작은 대구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게 69만 8,986표가 이게 사전선거의 선거인수입니다 참여한 사람 여기에 10%를 곱하고 빼주는 겁니다 그럼 69만 8,986이니까 69,898.06이 되는 거죠 반올림하면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전산은 0.6표라는 것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0.6을 반드시 반올림합니다 0.3이 되면 떨어뜨리게 되죠 반올림하고 또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표 차이를 또 수정하기 위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단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검수완박하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뭔가 하니까 부정선거를 덮는 겁니다 그게 밝혀지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그게 밝혀지게 되면 그냥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공중폭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건 대형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대구 전체에서는 13만 9,798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죠 대구시 전체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이 얼마나 표를 훔쳤는가 아니고 약 14만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대구 광역시를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참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 위에는 실제 득표수 추정치입니다 밑에는 조작한 이후에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득표율이 6%에서 10%를 뛴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35에서 31%로 줄어든 겁니다 이런 조작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예외 없이 다 실시가 된 겁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남 광주와 전남 전북 여기서는 조작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전남 전북 그리고 전남 광주까지 다 조작을 한 거죠 일률적으로 그러면 대구시의 14만 표 정도를 조작을 했는데 이걸 다 골고루 모든 동해 투표소까지 다 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컴퓨터는 순식간에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14만 표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 표 하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엑셀표입니다 아마 선거 기술자들이 이런 표를 사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선거인수가 있죠 선거인수가 그래서 사전투표를 구성하고 있는 거소선상투표는 표수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표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보시죠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과내 사전투표 여기 있죠 그다음에 제외투표 다음 두 번에 있죠 그다음에 각 동의 모든 동의 여러분 보시죠 여기 대구 같으면 범어 예를 들면 삼동 삼동의 과내 사전투표 수가 3764표입니다 그런데 이 범어 3동의 간내 사전투표의 투표수가 모두 4개입니다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 제4투표 모든 투표수의 선거인수의 10%를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대구시 이렇게 하면 14만 표인데 14만 표를 어떻게 그냥 그러면 얻어내느냐 대구의 전역에 있는 동단위의 모든 투표소에 참가한 사전투표 각 투표소를 방문해서 사전투표를 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각 투표소의 선거인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전체로서는 14만 표 정도를 훔쳤다 이렇게 하면 말은 참 간단한데 이러면 앞으로 이거는 제가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작성하고 이것은 이제 제야에 계시는 한 분이 진짜 생업을 하면서 날밤을 쉬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 것이고 그럼 이 14만 표를 어떻게 뽑아내냐 어떻게 훔치냐 바로 이 테이블에 나온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동에 모든 투표소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소를 방문한 각 투표소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인수 곱하기 10% 빼기 10%를 모든 값을 다 이렇게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면은 복잡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런 부정선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전산시스템을 전혀 모르신 분이고 컴퓨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만큼 숫자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범어 이동만 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범어 이동에 관내 사전투표수가 2331표인데 투표수가 1 2 3 4 4개나 있는 겁니다 4개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범어 이동의 제1투표소에는 선거인수가 그러니까 범어 이동의 제1투표소에는 1936명이 투표를 하러 온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그 1936명이니까 193.6표입니다 반올림하고 194표를 뭐죠 이재명 후보에게 대해주고 윤석열 후보에 빼앗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작업이 계속 이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시죠 범어 이동의 제2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하러 오신 분이 1496명입니다 1496명이니까 1496명의 10%는 149.6매입니다 06매가 있을 수 없으니까 06매를 반올림해가지고 150표가 되는 것이죠 149.6매니까 150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국의 모든 광력단체 그리고 도차원 그리고 시차원 동차원 동에 속한 1투표소 2투표 3투표소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야에 계시는 분이 이런 작업을 다 거쳐서 여러분 만든 표가 바로 이겁니다 제야 고수가 이렇게 한 걸 다 합치니까 대구에 13만 9798표를 훔쳤다 딱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걸 보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들 뭐 만 명 10만 명 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정당 보조금을 1년에 수백억 받고도 선거 끝나면 선거 데이터나 분석하지 않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당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치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또 광주광역시 이번에 전남에서도 많이 훔쳤습니다 4.15 총선에 전남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전남광주광역시입니다 총 얼마를 훔쳤냐 광주광역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수는 58만 6,357명입니다 그것의 10%는 58,635.7매입니다 0.7매가 있을 수 없으니까 반올림에 가서 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58,636표를 집어넣고 윤석열 후보에게 58,636표를 빼앗는 작업을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총 조작률이 20%입니다 그러면 11만 7,272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것이 바로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0만 684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6만 8,571표를 얻은 겁니다 득표율이 윤석열 후보는 조작 전에 21.70%에서 11.60%로 내려앉았고 이재명 후보는 75.49%에서 85.39%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역대 보수 진영의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전라도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전라도에서 받은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크게 선전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21.70%를 몰아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표한 것은 11.89%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났을 때 이준석이 내려가 가지고 당장 인사하고 그렇게 했죠 전남 광주에 가 가지고 이준석이는 이걸 모를 겁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에서 골고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남 광주에서 20%를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전남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닫는 속에서도 dj 밑에서 정치를 시작한 박주선 사선 의원이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 바로 면전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광주 광역시에서 20%를 돌파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추정치는 21.70%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전남이 윤석열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전북은 더 높습니다 전남은 광주보다 조금 낮을 겁니다 그래도 20% 언절입니다 상당히 놀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도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중구님 전기술직 공직자가 이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12%를 조작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20%를 조작했고 그다음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5%를 조작했고 3구 대통령 선거에는 판단착오로 20%를 조작한 이런 아주 멋진 그러나 방법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도표를 주위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이렇게 참 확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못하면 또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주변에 많이 확산시키고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애국하는 것이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SNS상에서 이 도표가 많이 유통하도록 마치 5만 원권 만 원권 지폐처럼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도표도 여러분 많이 유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캡처하셔가지고 주변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이렇게 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생에게 무려 20%를 지지했다 그러나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11%를 보고됐다 이게 얼마나 참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희망적이고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표가 빼앗겼다 이런 표도 캡처하셔가지고 페이스북에 많이 이렇게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을 보시고 나면 각 분야의 전산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힘을 대주면 만물 박사가 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크게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여기에 machi kr님입니다 이분은 또 무슨 정보를 과거에 제공했는가 하니까 조작을 향한 사람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조작 전문가들은 들킬 확률을 대개 13%를 본다는 겁니다 13%를 넘어서게 되면 들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15 총선에서도 26%를 조작하지 않고 딱 그 바로 밑에인 25%를 조작한 겁니다 26%는 각각 13%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25%는 12.5%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들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제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귀한 정보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작이 바텀 앞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탑다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딱 숫자를 정하고 그것에 맞춘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몇 표씩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목표 덕표소를 딱 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정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조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자개표기 및 QR코드만 봐야지 종이 몇 장 도장 따위를 때릴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는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과 QR코드를 봐야 된다 QR코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런 작업을 어마어마한 짓을 다했다는 것이 바로 machi kr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개표기 스캔 화면과 스캔된 기표지가 후보별로 쌓이는 적재함은 완전 무관한 개별 코딩입니다 스캔 화면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참관인의 주의와 시선을 적재함에서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적석에서 심은 하나의 동영상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바꾸어 수십 개 단위로 반복 루프 영상 처리하면 사람의 눈이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장의 깨끗한 투표지 스캔 후도 도장 자국을 살짝살짝 옮겨 박아넣는 패턴이면 이 동영상은 완성되고 이것을 이 영상을 처음과 끝만 벤조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일체의 조작 주장은 오히려 상대를 도울 뿐입니다 종이 몇 장 도장 자국 몇 장 훔친 그런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중간에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위조 투표지 몇 장이 발견되고 봉인지 몇 개가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차원이 아니고 그냥 전국적인 당원에서 선거를 도덕질하기 위해서 326만 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326만 표를 얻기 위해서 총 조작률은 20% 하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10% 빼앗고 이재명 후보의 10%를 더하는 그런 조작을 전국 차원에서 그냥 전산 조작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당하게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투표함을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3구 대선에 소위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지금 받아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죠 투표함이 엉망진창일 테니까 받아줄 때라도 나중에 받아줄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때 받아주면 이제 그 사이 동안에 투표함을 완전히 갈아치우겠죠 갈아치워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하고 딱 맞게끔 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겠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을 또 재검표할 때 까보면 실수가 또 많이 나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보관 중인 대부분의 4.15 총선 재검표 투표함은 그렇게 통과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통과리 그런데 통과리가 좀 여의치 않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이죠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선거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민유숙 씨가 그냥 도망가버렸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하다 못하겠다고 이런 기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고 이런 기막힌 일을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이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물론 또 민주당 측은 본인들이 주범이니까 입을 다무는 게 당연하겠죠 2년 동안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요약을 총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딱 정리한 겁니다 목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3구 대선 같으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320만 표 이상을 확보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고 두 번째는 그것을 전산조작을 통해서 특히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투표자 수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qr코드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합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는 날인하는 것을 선관위가 거부한 겁니다 위법활동을 한 것이죠 그 위법활동 때문에 소위 투표지 이미지를 선관위가 만든 투표지 이미지를 바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인 위조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나의 모든 공직선거는 동일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모든 종류의 선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지경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권을 내놓는 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탄압을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게끔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가짜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가지고 지금 검찰에게 주어진 6대 수사 그나마 남아있는 6대 수사 선거 수사를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탈원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다 세발에 핍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사건 이런 건 다 세발에 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 부정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덮기 위해 가지고 황운하 씨가 저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황운하 씨 자체도 내가 볼 때는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오늘 밤 내일 방송에서 제가 그것을 숫자로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황운하 씨가 몇 표 차이가 났고 위조 투표지가 몇 표로 추정되고 그런 것을 추정치입니다만 발표를 하겠습니다